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가 춥네요. 오늘 하루 도도튜브 구독자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3일 날 현대자동차 전동화 모델의 시작점이 될 EV 컨셉트카 프로페시가 세계 최초 공개되었는데요. 이는 제네바 모터쇼가 출소되어 제네시스 라인을 공개하지 못하여 못내 아쉬웠던 국내 소비자들에게 현대자동차는 전동화를 통한 새로운 고객 경험 창출에 대한 미래 비전과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친환경적 기조에 발맞추어 전동화에 대한 의지가 독보였던 공개였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모델에 네이밍에 전기차를 붙이는 형태가 아닌 전혀 새로운 라인으로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G80 전기차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2025년부터 전기차 모델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라 그 시작의 첫 단추인 EV 컨셉트카 프로페시가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전에 공개되었던 컨셉트카 45에 이어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철학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느낌의 EV 컨셉트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이미지를 보면 뭔가 떠오르는 차량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벤틀리가 아닌 포르쉐 쪽인 것 같은데요. 바로 포르쉐의 타이칸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가 나아갈 전동화 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름에서도 이를 암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페시의 뜻이 바로 예언자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프로페시는 현대자동차의 미래 디자인을 예언해주는 모델이라는 의미를 부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첫 강렬했던 전면 이미지인데요. 간결한 선과 구조를 보여준 프로페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깨끗하고 끊김이 없는 하나의 곡선으로 물 흐르는 듯한 캐릭터 라인이 특징인데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해변가 검은 조약돌과 공기역학적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에서 얻은 영감으로 풍부하게 흐르는 듯한 우아한 실루엣이 특징으로 자연 그대로의 촉감이 살아있는 듯한 표면 순수한 느낌의 입체감, 아름다움과 기능이 조화를 이룬 궁극의 자동차 형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전면부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뭔가 귀여운 이미지이면서도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밤손님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완전히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네요. 리어 쪽이나 전면에 라이팅되는 마치 우주선을 연상하게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리어 쪽 이미지는 달려나가는 듯한 속도감을 자아낸 통합 스포일러, 픽셀 램프 후미 등으로 강조된 뒷부분은 마치 항공기의 후미처럼 정차 중에도 달려나가는 듯한 속도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촘촘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레고의 조각 같은 느낌으로 입체적인 이것을 픽셀 램프 후미 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공간 창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GV80 때처럼 공간에 여백을 더했다고 하네요. 현대가 앞으로 향할 디자인은 여백의 미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페시아는 가로로 길게 뻗으면서 군더더기 없는 일직선의 디자인으로 GV80의 대시부드를 보는 느낌이 들었고요. 기존의 자동차 실내 디자인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라이프 스타일 활동 공간을 창출했는데요. 전기차 플랫폼의 강점을 극대화한 디자인으로 우리가 실내 인테리어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스티어링 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스티어링 휠이 어디 갔죠? 스티어링 휠 대신 운전석 쪽의 양쪽에 조이스틱을 장착해 운전자가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새롭고 직관적인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드 콕빛 형태의 대형 디스플레이 역시 현대자동차가 요새 더 뉴 그랜저 그리고 카니발 풀체인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나온 현대자동차의 미래 디자인도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 시트 역시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자동차 실내라는 공간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은 공항의 VIP 라운지에 머무는 느낌을 주려 한 듯하고요. 시트의 체크무늬 디자인도 양쪽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통일성 있게 디자인되어 정말 모든 디자인이 끊김없이 하나로 쭉 이어진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휴식 모드를 통해 자동차 실내를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주며 차 문 하단무에 적용된 공기청정기를 통해 정화된 공기가 지속적으로 차 안으로 공급되며 자연과 물의 흐름을 떠올리게 하는 등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현대 센터장인 이상협 전문은 새로운 EV 컨셉트가 프로페시는 전기차 디자인을 통해 현대차 디자인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힐 수 있는 디자인 아이콘이라며 세월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통해 현대차가 추구하는 인간과 자동차 사이에 감성적 연결성이 부여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 미래를 자동차 디자인으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G80 풀체인지를 제네바 모터쇼에서 보지 못해 아쉬움을 달래줄 EV 컨셉트과 프로페시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두티브의 위드파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